안녕하세요 이슬비입니다. 서울대공원이 전동카트 투어, 에이주 투어를 운영합니다.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 중 도보 관람이 어려운 보행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에이주 특별한 서울대공원 투어를 운영합니다. 친환경 전동카트는 보행약자 1인 이상을 포함한 가족 단위이며 참가인에는 최소 4인, 최대 6인입니다. 이용회차는 1회차 오전 10시에서 12시, 2회차는 오후 2시에서 4시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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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